어머니, 따님께서 진짜 운이 좋으신 겁니다. 대충해. 길어봤자 2년 후면 나갈 텐데. 넌 인류잖아.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지. 그것도 엄마가 몇 년을 고생해서... 엄마 잘못이야.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.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그러는 거야. 그냥 잊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잖아. 안 그러면 네 아빠처럼 되는 거야. 죽고 다녀요. 우리 아깝다. 엄마, 아프다면서 여기 왜 와? 이름이야. 지혜의 혜자의 봄의 역이야. 시간적, 금전적 허비를 하게 되는 바로 인간의 오류. 희망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될 거라는. 그 방에서 몸 반 사람들은 다 합격했다며. 너 그만하면 안 돼. 너 여기서 나가오고 싶어. 멍이야. 당연히 붙었지. 엄마딸이 누군데. 지지야 고생 많았어. 엄마. 너 inserted cualquierés close. 엄마.